. 네 번째는 이제 이즈부터 시작해서 이즈까지 인데요. 아 요거 두 개는 형용사 아닙니까? 요건 비교급이고. 그리고 얘는 부사네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이즈는 명사도 됩니다. 그래서 쉬움 용이함의 뜻에도 쓰고요. 자 근데 이 녀석은 동사로도 쓰이네요. 근데 동사로 쓰이게 됐을 때는 뭐뭐를 용이하게 쉽게 만들다의 뜻도 있고요. 두 번째로 고통 따위를 덜어주다 경감시키다의 뜻도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동사가 답인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 달 part 5가 좀 난이도가 좀 있어요. 자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그러면 말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지금 has made가 지금 동사로 제시가 돼 있고 품사가 서로 다르니까 품사부터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적어 it이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much가 나와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저 much는 형용사 부사 동일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사 뒤에 올 수 있는 형용사 부사 동일형이니까 얘가 형용사로 쓰였으면 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자 해석 안 했어요 저. 자 그럼 얘가 부사로 쓰이면 또 다른 부사가 올 수도 있고 형용사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여기 있는 선택지들은 다 올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 make가 만약에 삼형식 동사로 쓰였으면 그것을 만들었다. 어떻게? 라고 해서 부사가 올 수도 있는 것인데 이 make라고 하는 동사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토익에서는 사역 동사로도 많이 쓰이잖아요. 그럼 오형식으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형식 동사 make는 목적 보호를 뭘로 취해야 된가요? 자 made him a teacher. 그 사람을 선생이 되게끔 만들었다. 라고 하면 목적 보호 자리에 명사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made her happy. 이렇게 얘기하면 그녀를 행복한 그런 상태가 되게끔 만들었다 아니에요. 형용사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make가 먼저 진짜 물건을 이렇게 막 뚱뚱뚱뚱 이렇게 제조하고 조립해서 만들다의 의미냐. 아니면 목적어가 목적어를 어떠어떠한 상태가 되게끔 뭐뭐가 되게끔 만들다의 사역적 개념이냐부터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기술 넘버 원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 made는 뭘까요? 이거는 지금 물건을 뚱뚱뚱뚱뚱 만들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payment 시스템이 만들었다 그것을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쉽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어렵게 안 만들고 쉽게 쉽게 툭툭툭툭툭 페이먼 시스템이 만든 거예요. 자 뒤쪽의 내용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걸 먼저 제가 하는 게 첫 번째 기술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디까지 판명된 거예요? 뒤에 남은 선택지가 형용사나 아니면 자 지금 명사만 남아있는 거죠. 이 자리에 동사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자 요거는 지금 is라고 하는 단어는 타동사죠. 뭐뭐뭐를 용이하게 하다. 그 다음에 경감시키다라고 하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자 지금 사역동사의 목적 보호자리에 모두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은 그쵸 원형 부정사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메이크 다음에는 그래서 동사 원형도 함부로 제거는 못하지만 자 이 단어가 타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하의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구조상 그게 안 왔다라고 하면 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형용사 자리입니까 아니면. 자 명사의 자리입니까의 문제인데요. 자 명사가 목적 보호자리에 들어왔다? 아까 전에 예문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자 made him a teacher.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예요? 티처인 거죠. 되셨죠? 그러니까 자 그 시스템 뭐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새로운 온라인 지불 시스템이 있는데 그 지불 시스템이 그것을. 온라인 지불 시스템이 다시 한번 돌아왔으면 이 셀프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자 있은 다른 그것이겠죠 그것을. 자. 뭐가 되게끔. 용의학이 되게끔 만들었단데. 둘 사이에 동격 관계가 성립이 되나요? 목적 보호자리에 명사가 온다라고 하는 건 목적어와 동격이라는 거예요. made him a teacher. he가 티처예요. 자 그런데 it이 is예요. it은 is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소거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형용사 아니면 지금 형용사만 남았잖아요. 그럼 마지막 눈점 두 번째 기술 그럼 여기에 지금 원래 원급이 들어가느냐 비교급이 들어가느냐를 결정하셔야 되는 것인데 그 단서가 누구입니까? 바로 멋취가 되겠습니다. 멋취라고 하는 단어는 평상시에는 많은 많이의 뜻으로 쓰이지만 비교급 앞에서는 무슨 뜻으로 쓰여요? 헌신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죠. 따라서. 여기에 만약에 is가 들어가려면 앞쪽엔 very가 왔을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부사가 원래 사용되는 강조 부사는 very 같은 게 오죠 매우 어떻다. 그런데 비교급이 올 때는 멋취가 오는 것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정답을 c번으로 쓰시는 것이 옳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복잡한 과정들을 논리적으로 다 거쳐서 하나하나 판정하고 판단하고 기준이 무엇인 거를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야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앞으로 숙달되게 이제 만드시려면 여기는 기술이 필요해요 실제로. 자 딱 보고 이 메이크가 오형식이라고 하는 판단을 먼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이거부터 먼저 쉽게 버릴 수 있겠죠. 자 그게 뭐냐? 바로 요거예요. 요것이 되겠습니다. 자 네 개의 표현을 알려드릴게요. 주어가 길면요. 여러분들 가짜 주어 is을 쓰고 뒤쪽에다 진짜 주어를 쓰잖아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감옥적어 진목적어 구문도 있죠. 네 똑같습니다. 그게 오형식에서만 쓰이는 건데요. 오형식 동사 중에서 자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자 요 it가 요 to 부정사로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to 이하하는 것을 용이한 상태가 되게끔 만들다. to 이하하는 것이 쉬워지게끔 만들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make it easy.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토익에서 좀 더 빠르게 문장 구조를 판단하고 자 그리고 문제 풀이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표현에 대한 암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요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켜 주며 그다음에 득점까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학습 효과가 높은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암기를 해두세요. 암기를 해두세요. 자 근데 이제 make만 쓰이느냐. 토익에는요. 이 감옥적어 진목적어. 여기 이제 투부정사 대신에 명사에 절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 길어지는 진짜 목적어의 형태는 투부정사와 명사절이다. 도 적어놓고 공부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감옥적어 진목적어 표현이 그러면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요. 토익은 데이터가 분명한 시험이죠. 딱 네 단어가 출제됩니다. 더 이상 네 단어 이상은 안 나옵니다. 토익에는. 자 뭐가 나오느냐. find it easy. 그것이 쉽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다. 그러니까 to 이해하는 것이 쉽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consider. 똑같습니다. consider it easy. 그것이. 그러니까 to 이해하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believe. believe는 사실은 뭐 토익에서 그렇게 자주 다루는 그런 표현은 아닌데요. 자 그래서 believe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스펠을 잘못 썼네요.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believe it easy. 그것 자 to 이해하는 것이 쉽다라고. 자 그렇게 믿다. 이런 얘기에요. 다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make it easy. to 부정사. find it easy. consider it easy. believe it easy. to 부정사. 뭐 이 자리에는 easy 대신에 이제 possible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전제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문장이 이 문장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사역동사고 얘 감옥적어 진목적어가 딱 보자마자 판단 됐잖아요. 그 앞에 있는 for는 뭐예요. 아 부정사 앞에 투 부정사가 오면 의미상의 주어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이거 하는 것이 자 이러이러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버릴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동격관계만 빨리빨리 따져보고 자 그 다음에 기술을 발휘해서 much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much가 비교급의 강조사니까 답을 easier 써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puzzle이 다 맞았으니까 해석도 정확하게 잘 되겠죠. 이 puzzle을 맞추는 과정은 par 5의 문제풀이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par 7에서도 여러분들 이런 감옥적어 진목적어의 복잡한 구조가 나오게 됐을 때 정확한 해석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속 정확 뭐 두 가지 이외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수업 영어에서 그래서 신속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었으니까 정리를 잘 해두시는데요. 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다 되고 나니까 해석이 깔끔해지죠. 온라인으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떤 일을 쉽게 만들었냐면요. 고객들이 컨닥트는 수행하는 것이죠. 상거래입니다. transactions. 상거래를 수행하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이것을 훨씬 더 쉽게 쉬운 상태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04번 문제는 난이도가 꽤 높은 그런 구조의 그런 문장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 강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자 리뷰를 좀 철저하게 좀 하시고 반복해서 여러 번 좀 문장들을 좀 보실 것. 그리고 이제 가능하다면 외워두는 것도 좋아요. 그죠? New online payment system has made it much easier for customers to conduct transactions.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문장을 딱 하나 암기하셔 가지고 아침에 가지고 나가는 거죠 저녁 때 집에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날 때마다 그죠 화장실에 가서 잠깐 있을 때 혹은 잠깐 휴식을 취할 때 이때 이런 문장들을 하루에 한 열 번 스무 번씩만 좀 반복을 해 보세요 책상에 앉아 있는 것만이 공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 암기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 두시면 앞으로 실제로 복잡한 구조의 문장을 만났을 때 훨씬 더 익숙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겁니다. 자 난이도 높은 4번 문제에 대한 해설 해석 연습까지 모두 마무리 짓습니다.